가스펠스타시 시즌3에서 탑10에 올랐던 참가자들이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열렸던 가스펠스타시 시즌3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선미 씨를 비롯해 이주영, 김동수, 소리의 정원, 안병규 씨 등 아티스트들은 오는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술문화공간 기카페 아키에서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 시리아의 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가스펠스타시의 멘토로 참여했던 CCM 가수 주리 씨가 함께하며 콘서트를 빛내줄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한 이주영 씨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여러 단체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콘서트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그들을 돕고자 한다고 콘서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에 대해 문화 사역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